재난지원금은 하나의 수단일 뿐 방역성공 경제위기 극복이 중요한 거다. 방역성공 경제위기 극복 이런 거대답론을 하고 재난지원금이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는 거 몰라서 사람들이 지금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국민 재난지원이. 그렇죠. 지금 재난지원금 그런데 문제는 재난지원금이 됐든 아니면 지금 특히나 영업재한이나 영업정지를 당하고 있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여러 가지 할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지금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재부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기재부는 왜 돈이 없다고 그러냐. IMF를 겪었거든요. IMF 때 기재부가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IMF 같은 상황을 안 만들겠다 이겁니다. 국민이 빚을 지고 죽어도 국민이 빚을 지고 죽는 건 기재부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비지 올라가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죽는 것과 내가 잘리는 것 중에 어떻게든 고통이 크겠습니까. 내가 잘리는 게 고통이 더 크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의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림 하나 보여요. 드렸는데. 이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독일이 2010년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78에서 80%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9년에 59.8%까지 내려왔어요. 쭉 내려오는 곡선이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 2020년 통계가 아직 안 나와서 그러는데 통계가 나온 결과로는 저 10년 동안 저 부채를 줄이는 게 독일의 국가적 목표였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무려 10년이 걸려서 20%를 깎아냈어요. OECD 선진국 평균 국가 부채 비율이 현재 134%입니다. GDP 대비. 그거에 비해서 60%란 매우 건전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더 40몇 퍼센트라서 초건전이라서 OECD가 제발 돈 좀 쓰라고 말을 할 정도인 상태인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독일 정부 올해 국가 부채 비율이 다시 80%가 됐습니다. 그렇죠. 돈을 엄청 푼 거죠. 단 1년 만에 10년 동안의 노력을 무의로 돌리고 80%를 올린 거예요. 독일 재정당국은 지금은 국가가 빚지고 국민을 살려야 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2019년도 대비 자영업자들의 피해 손실액 임대료 포함해서 피해 임대료와 인건비를 2019년 대비 90%까지 다 자영업자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핏 줄인 중소상공인들이 죽으면 대기업이 살아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방역에는 실패해서 많은 분들이 확진자가 되고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어쨌든 독일은 지난 10년간의 부채 줄이기 노력을 근황시에는 2018년의 기록을 보면 2021년까지는 이 부채 비율을 유지해간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코로나가 되니까 다 포기하고 정부가 그냥 올린 거예요. 물론 정치가 해상한 거지만 그래서 부채 비율 20%를 단숨에 올리면서 그 돈으로 확장 재정을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럴 생각이 없어. 기재부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니까. 지금 기재부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김종민 의원의 이런 주장에는 기재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김종민 의원이 저렇게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고 국가가 빚을 져서 국민들을 돕겠다는 원칙이 먼저 서야 돼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걸 뭐 그래서 그다음에 김종민 의원 말한 대로 이것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할 건지 아니면 피해받고 있는 중소자영업자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건지 아니면 두 개 다 할 건지 이런 논의들은 저는 논쟁적으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한심하긴 한데 지난 1년 동안 뭐하고. 여하튼 그런 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의 전제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돈을 만드는 건 국가가 부채를 내거나 아니면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둘 다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은 이미 지난 총선 때 얘기를 했고 이제 와서 정의당이 따라서 하는 얘기인데 정의당은 진보연대세고 저희는 사회연대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2021년 22년에 2020년과 2021년에 돈 버는 거 봐서 소득세 내잖아요. 그럼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소득세 많이 낼 거 아닙니까. 이 어려운 경기에 소득이 많아졌다는 분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싹 뿌리고 그리고 1년 2년 있다가 세금으로 해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 다 이익공유제 그러니까 제도가 아니라 이익공유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공유는. 그러면 세금을 그렇게 적절하게 거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세를 하면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건데 정치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살기 위해서 지금은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특히 사회연대세나 재난연대세의 경우는 한시적으로 올해 내년에만 소득이 충분히 발생한 분들에게 걷지 않는 거거든요. 이제 정의당의 경우는 5% 이상의 초고소득층과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5%를 걷자는 거고 열린민주당은 중위까지 소득이 괜찮았던 분들을 중심으로 1, 2% 정도를 걷자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떻거나 이런 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얘기를 용감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두 같이 살기 위해서는 이 위기를 같이 넘어야 된다. 여러분들 건강보험 내시죠. 그렇죠. 네. 건강보험 저 20살 때부터 냈거든요. 병원 일련은 한 번도 잘 안 가요. 그럼요. 그동안 아까우면 지금 안 내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다 당연하다는 듯이 내잖아요. 왜냐하면 평생에 한두 번 아팠을 때 1, 2억씩 깨질 때 건강보험이 다 막아주거든요. 그렇죠. 그 효과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묵묵하게 건강보험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아버님 지금 솔직히 병원에 가서 암이 의심돼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런데 잘라내고 처음에는 몰랐어요. 네. 몰란 상태에서 의심되니까 일단은 자릅시다. 그래가지고 간 절제를 받으셨어. 네. 받아놓고 딱 보니까 암인 거야. 그런데 그 이전에 냈던 돈의 거의 절반 이상을 다시 돌려주더라고. 이게 문재인 케어의 힘이야. 그런 힘을 누리려면 세금을 내야 된다는.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려보험을 더 내야지. 아니 보험 왜 듭니까. 보험을 드는데 증세는 왜 못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익공유제는 돈 번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도 이런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잘 참여하지도 않고요. 이와 같은 형태의 모델들을 우리나라에서 두세 차례 운영해 본 바 있는데 세금만 당비됐어. 그 특혜만 받았고. 네. 목표액의 10%도 모금 못하고 끝났던 사례들도 많고. 그 대신 막 주는 건 되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저는 착한 임대인 제도 같은 경우도 임대인들이 희생하는 거에 비해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게 너무 과해요. 이제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면 영업 제한이나 영업 정지를 당한 업종의 임대료 같은 경우는 국가와 임대인이 좀 나눠서 내고. 그렇죠. 국가가 임대인에게 돈을 그냥 주기가 싫으면 뭐 그런 거 사정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세금을 크레딧으로 주면 돼요. 그렇죠. 네가 앞으로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두 달 임대료가 100만 원씩 200만 원이다. 네. 그런데 자영업자가 영업 정지를 당해서 못 하게 됐다. 그럼 두 달 임대료 200만 원 못 내는 거 생돈 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임대인에게 200만 원 혹은 사회적 협의에 따라서 전체 50% 100만 원에 대해서 정부가 임대료를 안 받게 하는 대신 임대인은 2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만 내고 정부가 100만 원을 세금 크레딧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주는 당장 현금은 100만 원이 들어오지만 어쨌든 이 사람도 살면서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기한을 정해서 이 사람이 세금 대신 그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지만 정보가 세수는 줄지만 어쨌거나 지금 당장 본인돈 안 쓰고도 이 중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걸 법제화하면 되고 법을 만들려고 민주당을 지금 174석이나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제도를 써야죠. 그런데 기재부한테 휘둘려서 이렇게 제대로 못하면 그러면 당연히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요.